안녕하세요. 에임스트링의 강민훈, 한성훈입니다. 저희가 초단기 마스터 클래스를 오픈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마스터 클래스는 정말 기초적인 내용부터 특수한 노하우 기법들까지 저희가 쓰는 가상악기를 가지고 정말 리얼하게 편곡하는 방법, 그리고 플러그인 세팅하는 방법, 레어링 기술까지 많은 노하우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악보 그리는 것부터 디렉기 기술까지 조금 더 여러분들께 임팩트 있게 전달해드릴 예정이에요. 정말 빠짐없이 유익한 강의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초단기 마스터 클래스는 9월 7일 오후 12시에 와디즈를 통해서 오픈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